안녕하세요 모터렉프 신승용입니다 오늘은 저희 박홍준 기자가 취재한 암행 순찰차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그간 고속도로에만 투입되던 암행 순찰차가 올해부터 전국 시북의 지역경찰청으로 확대되면서 일반 도로에서도 단속 임무까지 수행합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 운영 범위를 늘려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암행 순찰차 운영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차량이 일반 국도까지 차량을 추격하고 단속하는 과정이 과잉 단속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경찰임을 드러내지 않고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을 두고 함정수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행 순찰차와 관련된 궁금증과 논란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먼저 암행 순찰차는 일반적인 순찰차와 뭐가 다를까요? 멈춰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 달리는 중이라면 일반 승용차와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동일한 외관을 바탕으로 경광등, 전광판, 스피커, 카메라 등 단속 장비를 안쪽에 숨겨뒀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3월 두 대를 처음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32대의 암행 순찰차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성능이 필요한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는 제네시스 G70 3.3 터보 모델과 현대차 쏘나타 뉴라이즈 2.0 터보 모델 등 고출력 차량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에 따라 기아차 K3와 스팅어 폭스바겐 파사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암행 순찰차의 성능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튜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의 별도 튜닝이 되어 있지 않다라며 제네시스 G70 등 현재 운영 중인 차량에 대해 현장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범법 행위를 적발하는 방식은 경기 남부경찰청이 공개한 암행 순찰 운영 계획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명시된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준비 단계부터 탐지 및 접근, 유도, 정차, 복귀 등 5단계로 단속을 진행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위험, 고비난 행위인데요 우선 블랙박스 및 캠코더를 이용해서 문제 차량의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피 단속 차량 30m 후반까지 접근해서 경광등과 문자 전광판 그리고 사이렌 송출을 한 후 차량을 갓길이나 하위 차로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정차시킨 뒤 위반 항목을 고지하는데요 운전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확보한 증거 영상을 제시합니다 단순 과속이 아니라 중대한 범법 행위를 저지했을 때 형사 입건 대상이란 점도 통과합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경찰 측은 정차 지시에 즉시 응하지 않는 것은 가중 처벌 요인이 아니지만 도주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차량이 일반 도로로 이탈하는 것도 추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암행 순찰차는 단속이나 검거 가능성, 법규 위반의 정도 등을 판단해서 직접 추격에 나설 수 있는데요 도주 방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 경찰서에 언제든 공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발부된 지역 경찰에 협조 요청도 가능하고요 추격 중 여러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그 위법 사항을 모두 합산해서 처벌을 받을까 궁금했는데요 경찰은 이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따진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여러 가지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지만 경미한 위반 사항까지 중복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나 종류, 위험성 등을 감안해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 아래 단속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치시킨다는 취지와는 별개로 일부 비판 의견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속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과속 운행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실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단속을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가 과속 운전을 해서 과잉 단속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형법 제20조 정당 행위를 예로 들었는데요 해당 조문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법되지 아니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차량 검거를 위한 과속이나 추격은 정당한 법 집행 행위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경찰임을 숨기고 단속하는 건 함정수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운전자를 암행 순찰차로 단속하는 것은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라면서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범위를 유발시켜서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경찰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약 1,650만 건 이었습니다 이 중 카메라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무인 단속이 1,40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찰관이 직접 벌금이나 벌점 등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 조치는 21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통고 처분 중 암행 순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내외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경찰관은 교통 단속 적발 건수는 경찰관 개인의 업무 및 인사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라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단속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암행 순찰차의 성능을 생각해보면 확보하는 세수보다 기름값 등 운용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암행 순찰차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암행 순찰차가 있던 없던 운전을 하신다면 교통법규는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겠죠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모토렉프 씬승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